대표님. 퇴근하는 거예요? 네. 오셨으면 연락하시지. 그냥 기다렸어요, 방해될까 봐.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요.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. 우리 씨 보면 우리 목도리도 보는 거니까. 내 가족 좀 보고 싶어서. 아, 네. 오늘 아버지가 떠나셨어요. 여태껏 잘못 살아온 것 같은 시대. 근데 나는 붙잡지도 못했어요. 아버지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었거든. 대표님. 나 또 다짐했어요. 앞으로 내 가족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겠다고. 우리 씨랑 그리고 우리 복도리. 우리야. 어? 오빠. 저 지금 내기 중인데. 나랑도 얘기 좀 하자. 우리야. 오늘 아버님이 경찰서 오셔서 말씀 많이 나눴어. 역시 널 가장 잘하는 건 나야. 내가 도울 일이 많이. 아니요, 저기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? 우리야? 이리 와. 어? 어? 우리 씨. 이리 와요. 아니요, 아니요. 이리 와, 우리. 놔. 놔요. 아니요, 못 놔요. 손 놔요. 우리 아파요. 빨리. 왜요, 손 노래잖아요. 아, 꼭 그쪽이 놔요. 그만 좀 땡기. 아빠. 씻을 동안 놔요. 나 진짜 화낸다, 어? 하나, 둘, 셋. 오stal돼지니! 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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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어.